안녕하세요. 저는 비보이홍텐입니다. 현재 네드보이 비시원 월스타 플로우엑스 세븐코맨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번 네드보이 언더마이 윙스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크게 활동할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비보이 예알이라는 친구는 예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 무대의 창간 영상을 보고 알게 됐고요. 그때 메달도 획득했고 이미 실력적으로는 보증이 된 친구라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이보이 씨리는 춤에 대한 테크닉이나 밸런스도 좋고 피지컬적으로도 보기 좋아서 앞으로 정말 크게 데커보았다는 생각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본격적으로서 이 친구들 잘 되길 바라며 잘 되길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춤을 처음이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들을 지금 근데 이렇게 차가운 시야 할 수 있어서 도움을 줄게 네 오늘의 장시간을 생각하면서 수행의 주행을 확인하셨습니다. ository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가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의 정보권 히히히히히히힘러 히히히히히히히히힎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는 히히히히히힘러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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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그걸 같이 해보면서 좀 더 춤에는 중립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.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제일 많고 시간에 비해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다. 보완할 점이 높이가 항상 낮아서 위아래로 숨을 굴고 보기가 힘든 면이 있었어요.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이트는 이걸로 저게 실력이 아니라 서로 좋을까? 내 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싶어요. 저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이트 저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이트 저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이트 저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이트